정식기 옷이 완전 똑같다 완전 나의 되게 어리신다 진짜 똑같다 어? 노 옷 그렇네 뽀로롱 와아 머리도 약간 따라있어 왜 이렇게 잘해? 칼군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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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잘한다 빵 오 와 와우 진짜 잘하는데? 잘해? 잘한다 너 나오는 거랑 똑같지 않아? 잘해 힘이 엄청 깨네 내가 무제했었던 걸 땄어 어? 채영이 머리 스타일 약간 비슷한데? 아니 근데 느낌이 되게 잘한다 진짜 잘춘다 잘 와우 잘춘다 원래 춤 추는 애들 아 이 춤은 언니 표정도 대박인 것 같아 표현력이 너무 좋은데? 어 리사 하는 친구 장난 아니야 근데 받은 힘은 진짜 좋다 아니 쌍둥이 아닌거 아는구나 쌍둥이아 ? 오 아 에이 실제로 보고싶어 나는 잘한다 근데 오 제가 똑같이 따라했어요 오랜만에 들어 진짜 나를 잘 땄어 내 머리까지 저렇게 했어 느낌이 좋아 띠가 진짜 많다 얘는 오오오오오 이쁘다 어 진짜 나도 그렇게 띠가을 하는데 이뻤어 진짜 이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딸 수가 있지 진짜 엄청 많이 봤나봐 아니 똑같이 따라해 맞아 맞아 제 시차가 진짜 표정도 되게 비슷해 오오오오 진짜 디테일 디테일 진짜 다 뺏어 아 진짜 잘 춘다 칼군문데 아니 카메라 워킹도 장난 아니야 그런게 맞아 맞아 온콘 걸로 땄어 되게 좋아하겠다 되게 좋아하겠다 되게 버쇼를 봤다는 거지 응 오오오오 와 리사 넘치는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빰 공통짜로 와 대박 브라바바 어떠셨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희 한 번 딱 보고서 딴 느낌이 아니라 저희 무대 여러 개를 다 많이 본 느낌이 나서 전문적으로 보여줘 되게 섬세하게 멤버별로 되게 잘 딴 것 같아요 맞아요 와우 진짜 그 나라 정말 걸그룹을 정말 본 것 같은데 네